경남 지역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남경찰청은 최근 일주일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새벽 거제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옥상 컨테이너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 13명이 적발됐습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사천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7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부터 특별 방역기간으로 유흥과 밀집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